안녕하세요. 공유회의사 김강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FFAR 혹은 FECA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신고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이민자들로 하여금 많은 근심을 하게 만든 규정이고요. 아직도 이 문제로 고민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로 어렵게 취득한 시민권 영주권마저도 이미 포기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이민자들이 있을 정도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는 해외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 계좌에 서명권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면 그 금융계좌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인데요. 사실 이 법은 1970년에 발효된 아주 오래된 법입니다. 그때부터 존재했었던 오래된 법과 규정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어떤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적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넘어가면서 빵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연방재무부와 IRS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해외소득과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중적인 세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면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에 대한 질문부터 답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시민권,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모두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많이 받는 질문이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 체류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서류 미비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듯이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다면 거주자로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가치가 있는 모든 금융계좌가 전부 다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 일반예금, 저축예금을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 증권회사 혹은 투자회사의 투자계좌, 주식, 채권, 생명보험, 연금보험, 현금가치가 적립되는 모든 보험상품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많은 혼선을 빚는 자산이 있는데요. 바로 비상장주식과 차영증서입니다. 비상장주식도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인 FECA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한국의 국민연금도 포함되느냐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소셜스크립 같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FECA 대상도 FBAR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혹은 자산신고의 의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ECA로 불리는 규정과 FBAR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고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신고 내용도 다르며 신고기한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FATCA에 대해서 살펴보면 양식번호 8938이 바로 FECA 양식인데요.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세금보고 때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FECA는 IRS에 신고하는 것이죠. 4월 15일까지. 그에 반해 FBAR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IRS가 아니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는데요. 재무부사나 BSA라는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E-File 즉 전자파일링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는 앞서 설명드린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총합이 연중 한 번이라도 만 달러가 넘은 적이 있다면 각각의 계좌 밸런스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금융계좌를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만불, 만불이 신고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몇 개 풀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생명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같은 보험상품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네,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일명 깡통구자인 마이너스 통장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의외로 역시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이제 F바 규정을 알게 되었으니 규정대로 신고하면 되죠. 그러나 문제는 역시 과거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금융자산을 어느 한순간부터 갑자기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무감사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미신고된 과거의 금융계좌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IRS는 OBDP라는 자진신고제를 벌써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진신고제에서 요구하는 F바 벌금이 너무 가혹합니다. 최대 잔고의 27.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니 알고서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희소식은 이런 벌금 규정을 IRS가 최근 대폭 수정했습니다. 바로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규정인 Streamline Official Procedure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자진신고 간소화 규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RS가 인정하는 제도권 안에서의 방법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규정이기도 한 하거니와 동시에 벌금이 27.5%에서 5% 혹은 전액 면제로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부담이 적은 방법이다 보니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IRS가 이 규정을 2014년 여름에 발표한 이후 저도 한인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각종 신문, 방송 등의 전문가 칼럼의 형태를 글도 올리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벌금이 5% 아니면 전액 면제받고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변의 해외금융계좌 전문가를 찾으셔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FBA와 FACA로 불리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진신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호 공융계사의 세금상식 머니토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